그런데 해와 달이 크기가 같으니까 눈으로 봤을 때 일식이 일어나면 아주 재미있게 됩니다 일식은 잘 알다시피 달이 해를 가릴 때 일어나는 겁니다 달이 해를 가려서 일어난다 그것이 일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식은 금음날 낮에 일어납니다 밤에 일어나지 않죠 해가 떠야 되니까 금음날 낮에 일어나고 월식은 지구 그림자에 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식은 꼭 보름날 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이 반달이면서 월식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런 그림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월식은 반드시 보름딸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기사를 쓸 때 이번 월식은 마침 보름날 일어나서 더 보기 좋았다 그런 것은 하마 잘못하면 망신당합니다 항상 월식은 보름날 일어난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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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